아 로쌤 왔어. 아 석탄이랑 코기도 왔네. 반갑다 얘들아. 좋은 아침. 좋은 아침. 사실 지금이 저녁인데 내가 일어날 시간이 아침 아니겠어. 안 그래도 쌤아 늦게 일어나는구나. 그래서 내가 카톡이랑 그런거 좀 답장 많이 붙였어 미안해. 뭐야 뭐야 둘이 카톡하는 사이. 아 오늘은 나랑 이제 로쌤이랑 또 사귀니까 둘이서만 뭔가 게임하면 아 우리 시청자들이 저격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로쌤이랑 나를 괴롭힐 것 같아. 그래서 석탄이랑 코기 너네가 우리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스쿼드를 한번 달려보자. 어때. 좋습니다. 원에 가자. 원에 가자. 한 번에 딱 가자. 퀴처러 엘더트리 보여줘. 로쌤아 너는 키트 먹힐 거야. 글쎄. 잘 몰라가지고. 그러면 혹시 멜로디 해줄 수 있겠어. 너의 멜로디? 어 너무 좋지. 뭐야 뭐야. 말려버릴게. 안 되지 안 되지. 바로 그냥 그리팀 침대 깨버리기! 탑 탑 탑 다 잡을게 내가! 로쌤 와봐서 힐 해줘! 여기 한 명 나랑 싸우고 있어 어떡해? 아 내가 그걸로 갈게! 가줄게 가줄게 간다 저쪽으로 간다 감히 누가 로쌤을 건드려? 뭐지? 갑자기 위로 올라왔는데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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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나는 로쌤에 멜로디가 있어! 절대 안 죽어! 너를 위한 멜로디 예이 절대 죽지 않지 세 명이나 있잖아?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다 핀 잡으셨어 다 날려버린다 오케이 다 잡았다 잡았다 이제 우리 이 친구들 더 잡을게 멜로디 힐기 있어서 우린 무적이야 그쵸? 멋있어 와 로쌤 멜로디 너무 잘한다 너무 듬직한데? 로쌤 이 친구 우리 다이아를 먹을래? 잡아볼까? 날라다닌디? 여기... 어이... 해만 뺐다 포기하자 포기하자 다 내버리기 와우 자 침대 잘 맞겠습니다 로쌤 괴롭지 마 오 얘 불추 괜찮 괜찮아요 내가 잡을게 괜찮아요 잡았고 계속 멜로디 힐 줘 죽어 잡았다 나이스! 아! 죽었어! 내가 그래도 복수는 했어! 내가 같이 잡았지? 엠본데 이거? 어? 우리 침대 깨졌네? 아 내가 못 부수겠다 이거 나이스! 나이스! 하나 없이 살려줄 수 있겠네? 나이스 나이스! 뭐야 얘 어떻게 들어왔어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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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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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멜로디가 뭐하는거야? 체력이 없을때 너가 연주를 해주면 내 피가 차 나이스! 그린팀을 한번 같이 깨러 가보자 그래! 준비됐어? 쏘세요! 이렇게 하고 좋아좋아좋아좋아 괜찮아괜찮아 잡으면 돼 어 침대 보셨구나 어 침대 깼어 그린지 정찰 판단대 막볼 던지네 먼저 먹을게요 좋아 좋아 1대3을 하네 로쌤이 뒤에서 응원해주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어 길 이어주는거야? 응 나 그럼 이쪽 뒤로 가야지 고마우이 로쌤 로쌤은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어 내 뒤에 있으면 내가 알아서 어 핵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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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이 핵이 지금 로쌤 괴롭히러 왔어 어 저 핵이 우리 로쌤 괴롭히러 왔어 저 핵이 방금 로쌤을 죽였어 어? 감히 로쌤을 죽여? 감히 내 여친구를 죽여? 안되겠어 이거 무조건 잡아야겠어 일로와 핵 너 일로와 잡았어 핵 컷 나이스 나이스 핵 친구도 같이 잡을래 어 잠깐만 오 나 죽을뻔했네 너네도 혹시 에메랄드 있어? 4개 있어 어 그거 다 줘봐 오케이 내가 왜 너한테 에메랄드 받을게 이걸 로쌤한테 주기 위해 뭐지? 이걸로 다이아카버디디 먹어 어 나한테 받은걸 어 내가 한번 잡아볼게 오케이 오케이 한번 잡아볼래? 그래 그래 우리 로쌤이는 잡을 수 있어 어 여기 왜 뒤에 숨었지? 어 봐봐 근처만 가는데 와! 그치 그치 근처만 가는데 데미지 달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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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옆에만 보고 막 파 날려버리게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오케이 와 안되지 그럼 핵증이 지금 죽은거야? 침대를 아직 우리가 못 깨가지고 핵증이 다시 또 태어날거야 어 타이핑칸 어어어 근데 저희 그냥 밴나면 되는거 아닌가 아 맞네 우리집에 핵원은 어떻게 해야돼 죽어? 핵핵 아이디가 뭐야? 아 살펴보니까 나 너무 진지하게 로쌤을 괴롭혀가지고 저 친구에게 복수한다는 생각만 했지 밴나면 되는걸 깜빡하고 있었어 어 저 친구 아이디가 스텝가시였잖아 얘..얘가? 가자아아아아아 얘도 핵인데? 오! 날라다닌다 핵 더블 얘..얘..얘게 몇명이야? 우와 저게 뭐지? 얘도 날라다닌는데? 얘는 아이디가 뭐야? 스텝가시랑 에임보 둘 다 스킨이 똑같은데? 얘네도 커플이네 아아아아 핵증인 커플? 얘네 핵증인 커플이네 하하하하 정지 와아 로쌤아 저렇게 불법 커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아주 척살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치! 내 자기 괴롭히지마 오! 오케이라 했어 로쌤아 이제 저 친구들 내가 말해서 우리 로쌤이 안 괴롭힌대 그래도 밴 해야지 그치 그치 당연하지 핵증이니까 어 정지 정지 와아 로쌤아 이제 우리 남은 두명도 얼른 잡자 우리가 어 여기 침대있다 로쌤아 핵증이팀 침대에 로쌤이가 깨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어 예이 로쌤아 마무리 킬 마무리 킬 어 뭐야 다 잡았네 애들이 로쌤 어? 우리가 또 배드워드 세상을 지켰어 우리가 핵을 두 병이나 배냈어 그니까 심지어 커플 핵이야 정의는 승리한다 우린 정의의 커플이다 어? 어? 어떻게? 오 정말 애매하게 뺏겼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 오케 네 개를 드리겠습니다 황금고블링이다 황금고블링 하하하 하하하 아 잠깐만 내가 떨어졌다 내가 떨어졌다 아 웃겨가지고 아 로쌤아 핵쟁이들 때문에 당황 많이 했지 무섭진 않았어? 어 무서웠어 아 좀 무서웠지 아 그니까 걔네들 왜 이렇게 나쁜걸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로쌤처럼 멀쩡히 열심히 게임하는 친구도 괴롭히고 맞아 앞으로도 누가 로쌤 괴롭히면 내가 지켜줄게 나 태풍이면 믿을게 그래도 오늘 재밌었어? 게임하는 거는? 재밌었어 좋아 좋아 우리 그러면 내일도 같이 게임하자 내가 열심히 연주해줄게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보자 어 좋아 안녕 안녕